귀신이 물려드는 가난한 선비의 집 옛날 한양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심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워낙 궁핍하여 여기저기 귀운 옷 한 벌을 입고 다닐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나마 병마절도사 이석구 대감과 친척지간이라 간혹 그의 도움을 받아가며 근근히 죽이라도 쏘아먹으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 한낮에 선비는 한가로이 사랑방에 앉아있는데 사랑방 천장 위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렸어요. 선비는 쥐를 쫓아내려 담뱃대로 천장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이것들아 우리 집은 너희들 먹을 것뿐 아니라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공연히 힘 빼지 말고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니라. 선비가 이리 말하자 천장 위에서 도련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산넘껏 물 건너 어렵게 이곳에 찾아왔으니 나를 박대하지 마시오. 선비는 크게 놀라 도깨비의 장난일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깨비가 이렇게 백주대 낮에 돌아다닐 리가 없다 생각이 들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헛것을 들었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선비에게 천장 위의 목소리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내 먼 길을 오느라 허기가 저그러니 부디 밥 한 그릇만 내어주시오. 그 소리를 들은 선비는 황금피의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부인, 사랑방의 귀신이 나에게 말을 걸고 밥을 달라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서방님, 백주대 낮에 어찌 귀신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잘못 들으신 게지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내와 귀신이 맞네 아니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번엔 안방의 천장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들 서로 모여 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마시오. 부인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니 목소리는 부인을 따라다니며 외쳤어요. 그렇게 놀라 달아날 필요 없소이다. 앞으로 이 댁에서 머물며 신세를 좀 질까 하니 집안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해주시오. 집안 사람 같은 나에게 어찌 소홀히 대하려 하시는 것이오. 부인과 자식들이 서쪽으로 달아나고 동쪽으로 숨었지만 목소리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연이어 밥을 달라 외쳤어요. 밥 좀 주시오. 배가 고파 죽겠소. 어서 밥 좀 주시오. 선비의 아내는 결국 목소리가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마루 한가운데 정갈하게 밥상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러자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물이 사라지고 밥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밥그릇은 이내 바닥을 보였어요. 여느 귀신이 재수의 기운말로 먹는 흠향과는 달리 이 귀신은 진짜로 물과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다시 한 번 크게 놀라고는 귀신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는 어떤 귀신이기에 무슨 연구로 우리 집에 와서 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더냐. 그러자 귀신이 답하였어요. 나는 문경관인데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당신 집에 들어와 이리 대접을 받아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갈 수 있소. 그럼 난 이만 가볼 터이니 다음에 또 봅시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마친 귀신이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러나 귀신은 다음날부터 매일 선비의 집을 찾아와 먹을 것을 요구하고는 먹고 떠나기를 반복했고 때로는 간혹 집에 머물며 한밤 내내 한담을 나누기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안 사람들은 귀신을 오래 겪어 익숙해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선비는 가난한 형편에 귀신까지 동숙을 하게 생겼으니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귀신을 집안에 들일 수는 없다 생각하고 용하다는 무당에게 붉은 부적을 받아와 벽에 붙이고 귀신을 물리친다는 물건들은 모두 모아 집안 곳곳에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귀신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니 그만하고 모두 지우시게. 선비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언제 또 온 것이냐? 귀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막 도착하였소. 나는 요사스러운 악귀가 아니니 어찌 방수를 두려워하겠소. 어서 저것들을 모두 지우시고 이제 그만 운명을 받아들이고 발자려니 사시오. 선비는 낙심하여 물건을 모두 치우고 귀신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장래 화복을 미리 알 수가 있느냐? 귀신이 대꾸했어요. 잘 알고 있소. 내가 그래도 귀신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집의 앞날은 어떠한가? 당신은 69가지 전술을 누리고 살겠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스럽게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오. 당신 아들은 아무 해외의 명이 다 할 것이고 당신 손자 떼에 가서야 비로소 과거에 급제하는 영광을 누리겠지만 당신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오. 선비는 귀신의 말에 놀라워하며 부인은 언제까지 사는지 아들은 몇 명을 낳는지 사소한 것까지도 일일이 물어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어요. 선비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준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그렇고 내 기인이 쓸 곳이 있어 그러니 200량만 나에게 주어 은혜를 베푸시오. 귀신의 말에 선비는 헛웃음을 흘리며 물었어요. 네가 보기에 우리 집 형편이 어떠한 것처럼 보이는가? 귀신이 대답했어요. 가난이 뼈에 사무치는 것 같소. 그걸 알면서 나에게 그 큰 돈을 달라고 정하다니. 아무리 귀신이라도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귀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괴짜가네 당신이 어제 빌려와 넣어둔 돈꾸러미가 있는데 왜 돈이 없다 하시오. 선비는 친척인 병마절도사에게 사정하여 갸우 얻어온 돈을 귀신이 모두 달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며 이야기하였어요. 내 앞으로 기인이 쓸 돈이 많아 어렵게 애걸해 가면서 겨우 빌려온 돈이다. 그것을 너에게 모두 주곤 하면 우리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이냐. 귀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댁의 쌀이 아직 남아있지 않소. 그것으로 끼니 걱정은 한동안 하지 않아도 되거늘. 어찌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하시오. 무튼 이 돈은 내가 가져갈 터이니 노여하거나 화를 내어 몸 상하는 일이 없길 바라오. 그리 말한 귀신은 표현이 사라졌어요. 선비가 급히 괴짜기 열쇠를 찾아 열어보니 자물쇠가 그대로 잠겨 있었음에도 안에는 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귀신이 찾아와 밥을 얻어먹고 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꽁꽁 숨겨놓은 비상금마저 모조리 가져가 버리니 선비는 두통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심장이 터져버릴 지경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한 선비는 가족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잠시 가겠시오. 나는 지인이 있는 지방에 잠시 몸을 숨기겠소.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귀신이 알면 아마도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오. 그러나 그 먼 지방까지 귀신은 선비를 찾아와 행패를 무렸어요. 어찌 나를 피해 여기까지 와 숨어있는 것이오. 설사 당신이 전리 밖으로 도망가 숨어 지낸다 해도 내 반드시 찾아낼 것이오. 라고 말하더니 그 집 주인에게 밥을 내놓으라 소리치고 주인이 밥을 내놓지 않자 살림살이를 부수고 그릇을 깨뜨리며 난동을 피웠어요. 하룻밤 내내 귀신에게 시달린 지인은 선비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이보게 제발 우리 집을 떠나주게. 여기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을 노자 삼아 지금 나가주게. 선비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귀신은 부인의 친정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니 부인 역시 다시 자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귀신은 선비의 가족이 돌아온 집에 다시 매일같이 찾아와 전과 같이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신은 선비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이제 그만 당신과 헤어질 때가 온 것 같소. 앞으로 진중하게 수수료를 보살피며 살아가시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귀신에게 말했어요. 네가 어디로 떠나든 속히 떠나주는 것이 우리 집안을 크게 보살피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 가족의 평안한 삶을 되찾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가려거든 어서 당장 떠나거라. 내 배웅은 따로 하지 않겠다. 귀신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나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하나 있소. 우리 집은 영남 문경현에 있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노자가 부족하니 유협전 열 관만 주시오. 귀신의 부탁을 들은 선비는 어이없어 헛웃음 말 나올 뿐이었어요. 내가 가난하여 먹을 것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도 이미 알고 있거늘. 어찌 그 많은 돈을 내가 마련한다는 것이냐. 절도사 댁으로 가서 내 뜻을 전하고 사정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인데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엄사를 비우시오. 선비는 귀신에게 역정을 내며 말하였어요. 우리 집의 주강그릇과 가로탄벌도 모두 절도사 댁의 의지에 마련한 것이라 그 은혜가 받아와 같은데 그분께 뒷글만큼도 보답하지 못해 이리 부끄럽고 마음이 변치 않거늘. 지금 또 무슨 낯으로 유협전 열 관을 달라 알 수 있겠느냐. 이제 제발 그만 좀 괴롭히고 조용히 물러가거라. 내 이리 부탁하마.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선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귀신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 절도사께서는 내가 당신 집에 들러붙어 소란을 비운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소. 당신은 가서 이 돈만 마련해 주신다면 귀신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절도사께서 알아서 돈을 내어주실 터인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란 말이오. 선비는 말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귀신이 일러준 대로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절도사에게 돈을 내어줄 것을 부탁하였어요. 절도사는 한탄을 하였지만 선비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네 사정이 그리하다니 어찌하겠나. 자네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 것을. 선비는 돈을 잘 받아들고와 괴짝에 넣고 자물쇠로 잠근 뒤 비밀스러운 곳에 잘 감춰두고는 태연하게 앉아있었어요. 잠시 후 귀신이 나타나 싱글방울 웃으며 선비에게 말했어요. 준비해 준 노자는 정말 감사히 잘 받겠소. 이제 먼 길을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게 되었소. 선배는 시치미를 떼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노자를 마련해 너에게 준단 말이냐. 귀신이 웃으며 이야기하였어요. 여태껏 선생이 건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생각했거늘. 오늘 보니 내가 잘못 보았나 보오. 어찌 그리 농을 잘하시오. 사람들이 본다면 깜빡 속아 넘어가겠소. 허허허허허허. 내 선생의 괴짝에서 이미 돈을 꺼내왔소. 엽전 두 꼬러미와 다섯 푼을 남겨 나도 정성은 보였으니. 그 돈으로 닭주나 한 사발 사듯이오. 그리 말하며 귀신은 사라졌어요. 선비의 식속들은 귀신이 가버리자 서로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선비는 귀신이 가져간 돈이 자꾸 생각나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였어요.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도 잠시. 그 후로 열흘이 지나자 허공에서 목소리가 어지럽게 들기 시작하였어요. 다시 귀신의 소리가 들리자 선비는 크게 놓아여 허공에 대고 외쳤어요. 내 다른 사람에게 애걸하다시피하여 어렵게 돈을 열관이나 마련해 내게 주었다. 그리하였으면 응당 감사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거는. 어째 지금 또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찾아와 다시 근심거리를 만드는 것이냐. 아무리 귀신이라곤 하나 이 정도의 도리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자 이번엔 여인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어요. 이보시오. 난 문경관이 아닌데 어찌 나에게 은혜를 저버렸네 어찌하였네 하시는 거요. 선비는 귀신의 말에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럼 너는 대체 또 누구란 말이냐. 나는 문경관의 아내 옷이다. 당신 집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잘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소. 소문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응당 반갑게 맞이하고 한 상 크게 차려 배불리 먹여줘야 하거늘. 토려 욕설을 퍼부으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오? 또한 남녀가 유별한 것은 귀신도 매한가지인데 서로 공경해야 할 선비가 어찌 망바라시오. 그동안 읽은 책이 아깝지 않소? 선비는 기가 막히고 코도 막혀 그 자리에 털썩 뒤져앉아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웃기만 하였어요. 그 이후로 소문을 들은 귀신들이 선비의 집을 찾아와 배가 고프다며 아우성을 찾고 귀신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호사가들과 죽은 조상과 가족의 안부를 무리려고 돈과 재물을 싸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선비의 집 앞은 발 디들 틈도 없었어요. 선비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 덕에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하루도 조용히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그 귀신이 내 앞날에 말하길 전술을 누리고 살겠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스럽게 고용할 날이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한 것이 이것을 누가 한 말이로구나 라는 말을 남긴 채 선비 역시 그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